왼손만 해요. 왼손만 하면 먼저 막 덤비면 안 돼요. 엄마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해야 돼. 오늘 뭐 많이 했던데? 연습은 많이 했어. 연습은 많이 했어. 연습은 힘든데 왜 그래? 윤창씨가 가르쳐주기도 많이 가르쳐줬어. 나 몸이 똑바로 쌓여줘. 반반? 난 반반? 초반에 뭔가 잘하면은 그냥 될 것 같고 초반에 안되면 아마 못해. 해볼게요. 시작. 왼손만 써. 그치. 윤아씨가 들어가야 돼. 양손이니까. 양손이니까. 쉽지 않다. 어? 아유 그만할게요. 그만. 아유 그만할게요. 그만. 그러니까 왼손만 해도 될 것 같은데? 딱 이 정도 해야 둘이 실력이 많은